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요구사항 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성도를 표보다는 더식화해서 한장으로 정리하구요. 그 안에는 와스가 어떻고 DB, L2 스위치, 방화벽, 웹서버 등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었으면 한다라고 반략히 정리합니다. 기술팀, 개발팀에서 이 부분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한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개발 업체에서는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이외에도 DRM이 포함이 될 수 있고 L4 스위치가 포함될 수 있고 또 방화벽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더 추가로 하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도는 내부에서 이렇게 플랫폼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한장으로 정리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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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